마법이 날 뿐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강 나왔다 강 나왔다 야미 어 너무 재밌어 야 여기서 꿀팁 잠깐 기다렸다가 가는게 중요하다 안그러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죠 어어 뭐야 나 서폿이야 일단 통과 서포님 뭐하심 칼리스 타면 뭐가 좋죠 라칸 럭스 블리츠 판테온 제라스 뭐할까요 선택지가 너무 좁나 블리츠 오케이 블리츠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자 대충 들어 서포터는 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때 블리츠 많이 했거든요 그때 기억 살려서 뭐 박냉주 디테일 좋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부시에 숨어와서 이랩 먼저 찍으면 할만한데 에이 와드구나 어쩐지 알고있다 했다 잡긴 했네요 잡긴 했네요 그래도 못하게 해주고 잡아 잡아 좋아요 그랩으로 그랩을 여기로 알려주면 됐죠 굿 글리츠 장인 출신입니다 여기 여기 와드 헷 셀 것 같죠 분위기 보니까 뭐 적을 자취했습니다 고르는 볼렘은 녹이 슬지않는다 그치 머뭇게 해주고 여기에 그치 바로 끌어줍니다 이런거 크게 해줘 오케이 좋아요 전문이거든 그래 귀환합시다요 그랩을 끝까지 아끼는게 포인트 어? 알압수? 아 여기있는거 모를거같은데 안되겠다 흐흐흐흐흐 저기인가? 아 맞네요 그치 좋아요 난 여기까지야 아 잡네 나쁘지않다 유미한테 덜어내기 제야골드 블리츠 장인 출신입니다 드랩강 날카롭습니다 이런거 사실 어쩌면 블리츠 유저보다 내가 잘할지도 네 와 미드 레전드 아직도 집안갔어 8분인데 야하 둘다 돌안의검이야 자강도철 레전드다 저거 나이스 트라이프 어 좋아요 화면 돌아가서 궁 못 맞췄는데 다행이다 잘 됐네 그래도 한 칸은 칼리스타 혼자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치자 철거가 있으니까 케이커시고 화면 전환 근데 케이커는 의도한거고 저는 의도는 없었음 그냥 실수로 돌아간거임 야 미드 진짜 자랑포츠 레전드다 아니 집 안가나? 아니 뭐하는거야 이거 먹을거 같은데 그쵸 오케이 오케이 강나왔다 강나왔자 야미 어 너무 재밌어 어 야 저걸 못 잡아? 너무 아까운데 어 다행이다 일단 잡았죠 그래도 끝 수고하세요 바로 가올까 이거? 궁 있나? 2초 가보자 가보자 에라이 에라이 마요 못 맞췄지만 괜찮아 사빈 사빈 샘플 왜이렇게 센거야 와 아까비 끝 끝 1로 들어와서 과용 여기 핑하나 자 가볼까요 자 들어가자 도망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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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챙겨보니까 나 쏟아내고 있구나 허허허허 지금 알았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써버려 흠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헤딩 야 야스 요네 딜량 레전드 잘 봤습니다 갱플랭크? 갱플 상대로 좋은게 뭐가 있었죠? 일단 통과 먼저 하자 통과하고 에라 모르겠다 난 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그냥 케인 할래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요 일로 오는구나 오케이 까비 아 좀 아까운데? 그냥 해볼까 이거? 그냥 고?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아니 디아나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질어질하네 레오나가 오고 있는데요 어 해줘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킬은 못먹었지만 그래도 이런거 좋아요 어 노플이야 아직 아직 노플임 그치 잡아줘 오케이 좋아요 길어넣고 좋습니다 좋았다리 좋았다리 그치 네 아 아 아 사인을 밀죠 그냥 갱플 텔폭 쓰기전에 안쓰는데 안쓰는데 이거는 할만하지 않을까? 나 혼자? 야 뺨오패가 있어 잠깐만 어우 다행이다 야 도망가 방금 건 헤카림이 좀 억지로 안온거 같은데? 허허허허 탑 더이상 가기 좀 애매해가지고 야 이건 뭐냐 오우 다행이다 야미 아 미안합니다 그냥 싸우기 오 왜케 아파 이거 데미지 왜케 강함? 좀 이상한데요 어 다리캔 나왔다 오 너무 아픈데요 이거는 엘 에라이 어 아 어 가는 중 다 죽었는데요 아 아 네 요초 랑곤 어우 다행이다 굿 이길 만하죠 다르키님이요 아 아래쪽도 큰일나버렸네 아래쪽도 큰일나버렸네 에라이 이게 매혹이 걸리냐 오 좋아요 오 레오나 어 근데 도발에 걸렸어요 그래도 괜찮아 어 좋았습니다 야 저킬 레오나한테 들어간 줄 알고 시겁했네 굿굿 제압골저 다 먹었죠 이러면 오라마나까지 갖춰지면 한층 더 강해지지 않을까 어, 그래도 가능한가? 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 진짜? 야, 이게 이렇게 되냐? 어, 좋아요 이런거. 대학골드. 가능한데요, 이거는? 버려. 다이나 Q 피해주고. 으쯧. 좋아요. 스크롤 피읍하면? 아,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거든. 좋았습니다. 굿굿. 으쯧. 야미. 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운 케인한테 떡 하나 주네. 그걸 블루를 나를 주네. 어, 어? 어, B3. 근데 괜찮아. 어차피 서스퍼야. 어, 네. 네. 한탄은 뭐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와, 드레이븐 센거 봐. 어, 케인의 역할은 어디죠? 케인의 역할. 아리 마무리 해주기. 가보자, 가보자. 케인의 역할. 아, 네. 좋았습니다. 케인의 역할. 케인의 역할. 자, 지금 타이밍에서 짤리면 안 좋겠죠? 어? 뭐는데요? 어, 네. 여기 있어야 겠다. 모르는 것 같은데? 뭐에요, 이런거. 에라이, 들어가버리기. 끝. 고마세요. 하하하하. 잡아, 잡아. 갈리오 잡아. 아우, 좋았습니다. 굿. 어,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싸우자. 고마세요. 어, 맛있다. 하하하하. 아, 좋았습니다. 이러려고 한 타 한 번 더 했거든. 나도 뭐 좀 하려고. 하하하. 저도 세탁기는 돌려야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세제이. 이것도 애매말이 있음? 맞습니다. 근데 하필 Q가 잡혔네? 이 타이밍에? 어, 근데 4픽이야. 4픽 정도면? 어, 나쁘지 않다. 자. 정직하게 가, 그냥. 키아나. 어, 어어? 어. 아. 아. 안돼. 열어줘! 으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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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가? 어어어어어? 오케이 야 드디어 성공하나? 처음으로? 저 이것까지 온 것도 처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마지막 기회가 있다 오케이 여기서 가면 돼 안 돼에에에에엉 오케이 떨어지면 끝장이야 어 성공인가 나와봐 나와봐 난 가야돼 아 성공 어 닿지났네 오케이 오케이 닿지났으니까 이거 하고있자 어어어 오케이 오히려 좋아 어어 얘들아 타락좀 해줘 어어어 오케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아 성공 좋아요 퓨 결승인가 오 결승이죠 야 결승이면 이거 안된다 불어 불어 결승은 하고 가야지 바닥 떨어져요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략 본게 있거든요 그 전략대로 해볼게요 그쵸 도우파식 전략으로 갑니다 전에도 그러다 가지 않았나요 이번엔 다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략 전략 보여드립니다 마구마구 없애버리기 야 근데 애들 왜 안떨어진 어 잠깐만요 슬슬 떨어져야 될 때 아닌가 어허허 비상 야 이거 나몬도 죽는거 아니야 이러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한 명 탈락 나만 실수 안하면 될 듯함 어 야 큰일났다 난 일로 가야지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